안녕하세요. 손선생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기계설비배관에 소방도시가스, 설비 등에 사용되는 아크용접에 대한 교육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금일은 자세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인 5G 포지션으로 설비용접봉인 설비용접공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CR봉이나 CS봉 등으로 휘핑용접, 찍어 때우는 용접이나 거울용접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현장용접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대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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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